맛있을까? 맛있을까? 애느라고 엄마가 한번 먹어보자 엄마가 해줄게 제대로 읽어주세요 뚜껑을 왜 먹어 안돼 안돼 잠시만요 먹고 싶어요 엄마 숟가락 이거 먹는거? 응 맞아 엄마 뜯어주세요 잠깐만 숟가락으로 둘래 숟가락으로 이게 맛있어? 맛있다고 해 맛이 없는데 맛있는 척 해봐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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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먹을거야? 안돼 내일 또 먹자 응? 맛있어? 짱 해봐 짱 으흐 ㅋㅋㅋㅋ ㅋㅋ 짱 해봐 이제 샤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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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삶이지 화장실 갈까요? 화장실 갈까요? 이리 가려줘 그래, 귀여운 이거 뭐야 한입만 줘 한입만 줘 한입만 아빠는 안 먹어 엄마, 엄마 엄마, 엄마 아빠 안 먹을래 배불러 아빠 할아버지 사랑해요 해야지 사랑해요 엄마 아, 엄마 엄마 다시 먹고 와서 놀아 엄마 웃는게 .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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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또 꺼졌어요